아 폰 보면서 걸으면 가드가 비는 거 알아 몰라 아 또 알아 누가 걸으면서 폰 하래? 아이 놀아고 좀 아이 정색하고 그래 진짜 아팠어 하여간 요즘 젊은이들은 맨날 폰만 들여다보니까 거북목에 그냥 너 아주 그냥 뭐 삐졌냐? 하여간 요즘 젊은이들은 맨날 폰만 들여다보니까 마음도 5.6인치에다가 그냥 근데 그거 뭐 보냐? 아 이거 듀오링글하고 어학공부 어플인데 초심자도 막 게임하는 것처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더라고 또 이 세 개에게 영어공부 앞 봐주면 안 되지? 나 영포자인 거 모르냐? 여기도 수시로 운 좋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넌 뭐 세 개 세운 거 있어? 그럼 뭔데? 몸 만들어서 올여름에 양양 대비 모쏠 탈출하고 하자 아주 그냥 응? 너 작년에도 똑같이 말한 거 알아?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영어공부하자 너 요즘에 영어 못하면 막 취업도 어렵다 너도 듀오링글하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야 나 근데 이미 헬스는 1년치 끊었고 PT도 6개월치 끊어서 영어공부할 돈이 없다 대박 너 기부왕이구나 놀리지마 너 되게 진지해 올여름에 꼭 여친 만든냐 그럼 난 헬스 해야 돼서 이만 야 근데 듀오링글은 무료라고 응 너 많이 해 아이 참냐 뭐지? 하루 했는데 근육이 너무 많이 생긴 거 같아 이러다 동석형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자들은 실전 근육 좋아한다 그랬는데 식단은 그대로 가고 운동 응 뭐지? 하루 했는데 근육이 너무 많이 생긴 거 같아 저기요 저기요 뭐하자 숨이 마세요 뭐하냐 완전 넋이 나가가지군 나 오늘 이상형 봤다 진짜? 어떤 사람? 근데 외국인이야 아 이번에 그 교환학생으로 왔다는 앨리스라는 그 사람인가? 너도 알아? 응 엄청 예쁘다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더라 하 역시 내 눈에만 예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하게? 뭘 어떻게 해 말이 안 통하는데 아 듀오링글로 영어 공부하자니까 이거 하면 너도 잘 할 수 있어 근데 무슨 광고처럼 계속 듀오링글 듀오링글 하네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싫다니까 뭐라고? 너 고작 언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거야? 고작 언어라니 나 같은 영포자한테는 아 진짜 넌 진짜 사랑도 너처럼 쫌생이 같다 뭐? 야 무슨 사랑이 말주마통 한다고 바로 포기하고 그러냐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영포자 아 그놈의 영포자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영어 포기하면 너 인생도 포기하는 거야 뭐 그땐 그때 내가 어떻게든 아이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자 듀오링글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듀오예요 무슨 언어를 배우시겠어요? 영어요 듀오링글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영어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좋아요 처음부터 시작해 보아요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화 연습을 해보아요 회화 연습을 해보아요 아래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1일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 첫 주에만 100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연습 알림을 보내드릴게요 이제 가장 알맞은 시작점을 찾아보아요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듀오링고는 게임처럼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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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자 이대로면 애일리스가 돌아가기 전에 영어 마스터가 될 수 없겠어 슈퍼 듀오링고 하면 너 훨씬 더 실력 빠르게 늘릴 수 있어 진짜? 어? 아 됐다 잠시만요 이면은 이렇게 넘어 보이세요 되는 거야 뭐? 돈 보면서 그러면 가드가 비는 거 알아? 몰라! 선생님 이거 진짜 마이 갓 이스 낫다운 어? 왜요? 서프라이즈 아 엔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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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래? 엔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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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스 크라이스트! 너 영어 공부 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왓더 스웨이! 정신 좀 들어. Where am I? 기억 안 나? 너 이상한 공에 머리 먹고 한 달 동안 여기 누워 있었어.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Could you please speak in English? 야 왜 뭐 장난치고 그래? Right away. Hey, what place is this? 어? 수찬은 그때 사건으로 나에 대한 기억과 한국어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Where is my girlfriend? Alice. 앨리스가 진짜 자기 여자친구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찬은 지금 듀오링고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여자친구. 저는 독서실에 갑니다. 한국어를 못하게 된 수찬은 친구들과 의사소통도 안 되고 수업을 듣기도 힘들어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How is your Korean study going? I'm doing well. Thanks to the duolingo app. You told me about. Thank you. 그래도 한국말 조금 많이 어려워요. You're right. What is challenging you the most? I miss my love, Alice. So much. Do you happen to know anything about Alice? Alice? Where have you been? I went home. For a while. Now let's be together. Forever. Okay. I'll get a drink. 조심해! 수찬아, 잠시 차려봐.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미세세.